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간격으로 서주시고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머리 위로 만세, 귀하고 어깨는 멀리, 손끝을 바라보면서 길게 늘려줍니다. 두 손 모아 내쉬는 호흡에 골반 옆으로 밀어내면서 옆구리 길게 늘려볼게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내쉬는 호흡의 반대쪽도 길게 늘려줍니다. 어깨가 바닥을 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깊게 스트레칭 해줄게요.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내 몸을 기억 만들어주세요. 허리가 바르게 펴지지 않는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반으로 접습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볼게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다시 한번 척추 길게 무릎 살짝 구부리고, 두 손 바닥에 닿고서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플랭크 자세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하늘 위로 높게 들어올리면서 다운독 호흡 다섯 번 정도 편하게 진행합니다. 허벅지 뒤쪽 종아리 자극 느껴주시면서 가슴 열어주세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다리 들어 올리고, 무릎 끌어당기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끌어당기면서 두 손 사이에 발 놔두고 몸의 중심, 밸런스 잘 맞춰서 머리 위로 만세 천천히 호흡하면서 골반 틀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왼발을 앞쪽으로 틀어주시고요. 양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주면서 귀하고 어깨는 멀리 시선 오른손 보면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오른손 가볍게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 대각선으로 쭉 뻗으면서 옆구리 스트레칭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도 길게 내측면 늘려줍니다. 팔 돌리면서 왼손 바닥, 오른손은 하늘 위로 높게 들어 올리면서 몸통 트위스트 어깨 죽지 않도록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해줍니다. 오른손 바닥, 뒤에 있는 무릎 바닥에 닿고서 내가 뻗을 수 있는 만큼 앞다리도 쭉 늘려볼게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근육 늘어남을 느껴줍니다. 다시 무릎 제자리, 다리 뒤로 뻗으면서 다운독 들어갈게요. 아래 배꼽을 허벅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두 손 쭉 뻗고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자극 느껴줍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버텨볼게요. 왼발 들어 올리고 후 내쉬면서 끌어당기기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끌어당기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 사이에 발 놔두고 몸의 중심 잡고서 머리 위로 만세 누간의 손끝을 위에서 잡아당기지만 어깨는 올라가지 않아요. 호흡하면서 버텨줍니다. 오른발 틀면서 자세 바꿔볼게요. 양쪽 손끝을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 느껴주면서 길게 뻗고 시선은 왼쪽 바라봅니다. 호흡 천천히 하면서 버틸게요. 왼손 가볍게 허벅지 위에 놔두고 내 측면 길게 늘려줍니다. 어깨가 바닥 보지 않도록 어깨 뒤로 밀면서 깊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도 내 몸 늘려주면서 중심 잡기 천천히 팔 돌려서 오른팔 바닥에 닿고 왼손은 위로 천장 위로 올려주세요. 시선 왼손 손끝 바라보면서 버텨줍니다. 오른손에는 그렇게 힘이 많이 가지 않아요. 왼손 바닥에 두고 뒤에 있는 무릎 매트에 닿고서 앞에 있는 다리 내가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으며 스트레칭 해줍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해 줍니다. 다시 무릎 제자리 다시 한번 다운독 쭉 몸 늘려주고 무릎 살짝 접으면서 앞으로 몸 당기고 플랭크 천천히 내려가서 그대로 업독 길게 척추 늘리면서 버텨주세요. 언더토우 언더토우 엉덩이 들어올리고 다시 한번 다운독 자세 들어갑니다. 오른발 들어 올리고 무릎 끌어 당기면서 우리 비둘기 자세 들어가 볼게요. 골반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내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주고 상체 바르게 유지하면서 호흡합니다. 엉덩이가 다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닿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서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엉덩이 바닥에 닿고서 우리 머메이드 자세 만들어줍니다. 골반 오른쪽 왼쪽 흔들흔들 골반 맞춰주시고요. 오른다리 옆으로 뻗어서 호흡 들이 마시면서 티내시는 호흡에 측면 늘려줍니다. 가슴이 바닥 보지 않고 열어주면서 깊게 스트레칭 호흡 들이 마시면서 제자리 다시 한번 우리 다운동 들어갈게요. 바닥 밀어내면서 시원하게 늘려주고 이번에는 왼발 끌어 당기고 비둘기 자세 오른쪽하고 왼쪽 느낌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최대한 상체 길게 위로 해주시면서 아래로 무겁게 눌러줍니다. 편하게 호흡하면서 오른다리 가지고 와 머메이드 자세 골반 오른쪽 왼쪽 흔들흔들 왼다리 뻗고 호흡 들이 마시면서 티내시는 호흡에 옆으로 쭉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가슴이 바닥 보지 않고 바닥 보지 않고 어깨 뒤로 당겨주면서 깊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척추 길게 호흡 들이 마시면서 호흡 들이 마시면서 척추 길게 다시 한번 다운독 준비합니다. 무릎 살짝 구부리고 머리 앞으로 플랭크 자세 천천히 팔꿈치 구부리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업도 내 몸이 길어집니다.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아기 자세 우리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바르게 앉아볼게요. 머리 위로 만세 호흡 들이 마십니다. 어깨는 살짝 내려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내가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주면서 편하게 호흡합니다. 들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더욱더 깊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대로 제자리 왼 다리가 오른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세 바르게 들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주면서 호흡하기 천천히 무릎 들어 올리면서 다리 사이 공간에 손 집어넣고 정강에 끌어안으면서 척추 길게 만들어줍니다. 누간의 척추를 위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 느끼면서 호흡할게요. 오른팔 팔꿈치에 왼발 넣고 그대로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더욱더 깊은 스트레칭 들어가줍니다. 더욱더 깊은 스트레칭 천하게 호흡하면서 아픔을 조금 즐겨줍니다. 다리 내려놓고 그대로 몸통 비틀기 트위스트 시선은 멀리 호흡 내쉬면서 더욱더 깊게 몸통을 비틀어 볼게요. 다시 제자리 자 이번에는 오른다리가 왼발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들이마시면서 만세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내려가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더욱더 깊게 깊게 스트레칭 무릎 들어 올리고 다리 사이 공간에 손 집어넣고 정강이 끌어안으면서 척추 길게 만들어줍니다. 왼팔꿈치에 오른발 넣고 가슴 쪽으로 다리 끌어안으면서 더욱더 깊은 스트레칭 느껴볼게요. 척추 길게 위로 쭉 올리면서 귀하고 어깨는 멀리 내려줍니다. 다리 내려놓고 그대로 몸통 비틀기 물수건을 비틀어 물을 짜낸다는 느낌으로 내쉬는 호흡에 내 몸통 비틀면서 깊게 스트레칭 우리 엎드려 봅니다. 어깨하고 팔목 일직선 골반하고 무릎 일직선인 상태 유지하면서 내 두 날개뼈를 엉덩이에 닿는다는 상상하면서 배꼽을 아래로 꾹 눌러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골반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바닥 밀어내고 고개 숙이기 다시 한 번 들이 마시면서 배꼽 바닥으로 꾹 내쉬는 호흡에 골반 끌어당기면서 복부의 힘 호흡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 번 조여줍니다. 자 우리 다운독 들어갈게요. 엉덩이 들어 올리면서 다운독 허벅지 뒤에 종아리 어깨 자극 느껴주면서 호흡 다섯 번 정도 들어갑니다. 몸 앞으로 쭉 끌어당기면서 플랭크 팔꿈치 구부리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바닥 밀어내면서 업도 척추 길게 늘려줄게요. 다시 한 번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아기 자세 내 등 뒤로 손 깍지 껴서 쭉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주고 이마를 바닥에 닦고서 힘 빼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일어나기 수고하셨습니다.